자 경기수 팀 경기수 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티샷을 해보시겠어요. 또 팝팝우야. 티샷을 하시겠어요. 티샷 좋아. 스윙인 치에 자. 야 나샷. 나 좀 떠. 아니 근데 볼 스피드 오차가 1에서 2사이면 정말 정타율이 엄청나신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여성분들이 50 이상 나오면 장타자거든요. 그러면 필드에서 제가 말하면 170 180 나와요. 나 50 언제 나올까요. 이제 조금만 더 정타에 맞히면 나올 것 같아요. 네. 아 큰일 났어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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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에 저런 부분이 있었네요. 우와 대박. 아 내가 한 번 더 눌렀거든. 운이 좋았습니다. 살았으면 좋습니다. 살았으면 좋습니다. 살았으면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아우 진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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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웃기는 데 배추 빨리 치고. 대단한 게. 상대 3점 괜찮네요. 이게 잘 안 먹죠. 자자자 남 신경쓰지 말고 너나 다시 십시다 아우! 야 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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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골, 골, 골 골 보전의 기술! 골, 골! 어, 나무 막고 밑으로! 어 찬학수 형! 러브 오브 찬학수 딱 선상! 야 여기 아슬아슬하게 친다 야 이걸로 바로 골프전의 기술입니다 정말 필드에서 볼 수 있는 상황 컨택이 공이니까 컨택을 깨끗하게 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어갔다 컨택 픽!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약간 오른쪽 조금 흘렸네 너무 골반이 빨리 열렸나 보다 빨리 열렸어 조금 더 열렸어 홍인규 씨 러프인데 한번 좀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페이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잘 췄다 나이스 페이드 홍인규 홍인규 나이스 페이드 홍인규 페이드가 구사가 되는 우리 골프존 최고의 기술 변기수 씨의 어프로치 기대됩니다 변기수가 당구도 2천 치지만 개그맨들 중에 고스톱도 제일 잘 춰 고스톱 또한 변기수 장난 아니야 우리가 투 다운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마! 믿지마! 자 먹혔어요 이 정도는 먹힌 자기가 아니라 잘 쳤어 아니 근데 원래는 붙일 거리를 너무 웃겨 아니 형이 너무 무리스듬는 게 너무 웃겨 이기고 싶어서 우리 이기고 싶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준영이 형이 진짜 저는 존중하는 거 딱 하나요 정말 준영이 형이 진짜 야 순수하게 개그로만 지금 한 3천억 벌었나? 어? 그래서 제가 지금 박준영 씨 집에서 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여기가 여러분들 들어와 들어와 좋아요 어어? 이제 과연 흔들릴지 연희들 쌍이 멘탈! 연희들 쌍이 멘탈! 지금ina 는 이것이 멘탈! 아무리 덤벼봐라! 야, 훅 들어가네요. 오지면 감사하고요. 나이스. 야, 나이스. 와, 대박. 갈버터. 고맙습니다. 갈버터. 어쨌든 홀컵으로 갈버터. 역시 내 남편. 아, 여보. 12번 우리 왔는데 잠시 님이 지혜 님은 얼굴발이라고. 남들은 장배발인데.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대단하네요. 많이 드렸어요. 네. 네, 네. 한두 푼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 기본적으로 태어나신 거에 만드셨습니다. 원래 이뻤어. 원래 이뻐서 준영이 형이 좋아했지 뭐 안 이뻐서. 그러니까 촛불도 켜고 그런 거지. 야, 촛불도 몇 개나 켰는지 알았는데 한 300개 켰어. 엄마, 주문 좋았어, 뜨거워서. 맞아, 300개 켰어. 찜질방인 줄 알았어, 진짜. 갈갈이 공연장에서 촛불도 켜서 프로포즈를. 갈 스윙의 창 시작! 잘 쳤다. 갈 스윙의 창 시작! 와, 250나 간다, 250. 와, 250! 와, 250! 와, 250! 가리가리 굽다, 가리가리 굽다, 가리가리 굽다. 네, 드라이브를 주세요. 가리가리 굽다, 가리가리 굽다. 개그맨들은 참 단순해. 그러니까 뭔가 즐거운 걸 잘하고 칭찬 들으면 너무 행복해. 그리고 집에 가서 우울해. 그리고 또 누가 맞춰주면 행복해. 푸쉬화! 푸쉬화! 이야, 됐다. 조금 밀렸는데 inct 뮌 לא Ça Rot 숏 게임만 연습 많이 하면 금방 싱글될 거 같은데. 그래. 진짜로, 아니. 여기 앉으신 거 저랑 같이. 잠깐, 무릎에 앉으시게. 아니요, 제자리에 앉아 계시길래. 죄송합니다, 결국 맞춘네. 턱을 살짝 맞았나 봐요 턱을 맞았어 턱을 맞아서 한의가 있었다 봉당군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개그맨 중에서 유튜브를 지금 처음 시작한 거잖아 골프 유튜브를 그러니까요 저희 좀 초대해 주세요 네 꼭 만들어야겠어 호기 유오프 저 좀 불러주세요 네 그럼요 저 뽀뽀 하나 주는 거죠? 흔들린다 흔들린다 흔들려 됐어 아닌데? 아닌데? 나이스! 역시 화이팅 덕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인규 감동했나 보다 여기 겨드랑이 운다 저 우를 살짝 우는 네 손질 가져와요 시원하니 자 그러면 아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 캐스팅해서 육자로 야! 최저스로 야 대박 대박! 야! 최저스로 야 대박 최저스로 야 대박 대박! 야! 최저스로 야 대박 대박! 대박!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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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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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스윙 엔치에! 이거 형! 펑크 엔치에! 펑크 엔치에! 야 근데 지금 진짜 펑크 엔치에! 너무 놀랐습니다 대단한 차이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와 대박! 나이스! 더 진하게 축하할 좋은 방법 없을까? 골프존 플러스샵 선물하기 자 올 스퀘어로 박빙의 승부 자 올 스퀘어로 박빙의 승부 그리고 저희는 골프존 플러스샵과 함께 하면서 선물도 주고 있습니다 네 아내가 굉장히 잘 췄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약간 뒤를 보죠 많이 보자 셋업 오 잘 들어갔다 잘 췄어요?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아니 역시 최고의 개그인이야 잘 들어갔어 잘 췄어 잘 췄어 잘 췄어 잘 췄어 붙었다 이거 오! 하필 그 안에 들어갔죠? 너무 짧아? 아 거기는 진짜 잘 췄는데 형이 그렇게 움푹 파인 데 들어간 거야 나 이 해설이 너무 웃겨 맨날 새벽에 아내 자고 아기들 자면 몰래 켜서 조용하게 듣는 소리거든 이거 진짜 골프 치는 사람들은 되게 다 좋아하는 네 좋아하는 소리 공감하실 거야 아내가 굉장히 잘 췄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아휴 못 맞았다 베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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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나무 맞다 내려와 밑에 맞았다 야 남편의 응원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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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딱 맞았죠? 역시 사 남편의 응원 최고입니다 거리 딱 맞았다 나이스 나이스 제일 프로테스트 해 나가는 평균 선수 나이스 어 잘했다 잘했다 붙었어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아 성폭시다 사실은 참 대단 대단한 것 같아요 내일 프로테스트를 나간다 아니 야 변기수구가 진짜 대단하다 1년에 3,4번밖에 안 봐요 4번 정도? 5번 정도? 개그맨 시험이랑 비슷하네 저는 개그맨 시험도 많이 떨어졌죠 변기수구 선수는 개그맨 시험을 12번 떨어졌죠 13번이죠 공중파만요 결국 나중에는 특채로 들어왔죠 96년도에 나이스 백스피 아 좀 짧았습니다 남았네 남았네 부부간의 퍼터 대결 내가 넣으면 된다 봐봐 퍼터가 좋으니까 되게 좋아 1자가 제일 어려운데 나이스 아 대단한 스핑이네요 안 놓쳐 안 놓쳐 역시 박빙의 대결 타이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5번 돌입니다 너무 재밌고 대박이다 정말 타이로 계속 가는 게 신기하네요 또 당겼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인하우스 미스 하나도 와 많이 아 지금 아까도 계속 여기가 당겨져 맞아요 맞아요 아 엎어치지는 않으니까 그런 거구나 네 오 나이스 와우 드루 왜냐면 안에서 바깥에서 던지려고 사람은 구르막에 거리가 나쁘지 않았죠 야 폴 스피드 67 야 발 스윙을 따라했어요 지금 바로 20미터가 들었죠 야 어 갈 스윙 와 대박 어 갈 스윙 아 아니 그 뒤에는 그냥 장난친 거 아 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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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스윙 어 갈 스윙 네 골수수 푹샷 아 좋다 이거 스윙 좋다 이거 진짜 잘 맞았어 아 인텔 장난이었다 이게 지금 아마 손맛이 되게 좋았을 거예요 맞아요 그죠 이거 필드에서도 한 130 이상 딱 나갔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와 좋아요 자 어떻게 15번 홈까지 박빙의 대회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박이야 나는 원래 금방 질 줄 알았어 네 자 와 와 이거 좋은데 구원하이언 이거 붙은 거 같은데 꽂았는데 꽂았어요 꽂았어요 들어가 들어가 나이스 핀 어 스윙이 좋아요 아 오르막이에요 발 스윙에 빛나는 건 오르막이죠 어 못 갔다 깠어 역시 칭찬은 소 소 소 소 소 변 스트라이팀 먹히고 말았습니다 예능계 SM 뵐 뻔했는데 실패 야 진짜 대단한 게 2천명이 꾸준히 지금 2시간 넘게 함께해 줘야 너무 좋다 그러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몇만 명이 보셨을 거야?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박준현 씨 스윙폼 보시나봐요 어깨를 왜 이렇게 심하게 낮추시냐고 어? 나이스 나이스 아 남겼다 남겼어 잘했어 잘했어 아 역시 나가? 나이스 터치 야 들어왔다 아 투자 컷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잘 치네 툭 쳤어 툭 쳤어 툭 쳤어 세 세 세 자 둘이 박빙이에요 이거 못 넣으면 빙이죠? 좋겠어 예 여러분들 벌칙이 아닙니다 벌칙이 아닙니다 본인의 스윙입니다 약하죠 약하죠 이게 좀 아쉽네요 니면 이겨요 니면 이겨요 나이스 이겨요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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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혜 팀이 합성합니다 다 넘어가시죠 자 우리 오늘 50을 찍겠다는 우리 김지혜 선수의 수행이죠 아 좋아요 아 좀 이겨네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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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나오는 위기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한 번 더 치고 싶어요? 한 번 더 치고 싶어요? 벌리건 오케이 좋아 자 벌리건 자 우리 우승메달 벌리건 푸셔 잘 쳤다 하우스윙이었다 요거 잘 쳤다 요거 잘 쳤죠? 하우스윙 요거 잘 쳤어요 97.8 아 괜찮아요 똑같네 똑같네 스피드가 안 올라가 스피드가 안 올라가 오우 갈 스윙 어떻게 하죠? 갈 스윙 드디어 안녕 갈 스윙 어 어 어 어 어 안 갈 스윙 형 7억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어 이제는 어 역시 컨택 컨택 B로 멀찍해 짧아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 짧아요 야 딱 그만큼 짧을 것 같더라 조금 얇게 맞았어 네 그래도 거리가 괜찮다 네 뭐 이거 우리가 이 번호를 대보면 그거 아까 인규가 그걸 그렇게 듣고 싶어 하더라고 모잠비크 네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남아프리카 코가국 모잠비크 남쪽 40km 지점 떨어져 있는 오바르트 병원에 탤런트 홍인균 오직 탐험이도 안 썼던 아 이곳 부족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아우 부족 죄송합니다 자기 편인데 아 나 너무 좋아 좋아했었는데 자기 편인데 아이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제가 이 개그를 보고 자라가지고 너무 좋아했어요 뭐 좀 굿샷 결과에 친했네 네 아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좋아요 이번 어프로치는 변기수 씨한테 제가 배운 어프로치 네 변프로치 변기수 프로님한테 배울 이거는 충분히 10m 백스윙 잘해줘야 돼 이거는 트윙 많이 먹어서 하나 잘 쳤다 이야 우와 진짜 아니 봐봐 호프를 너무 좋아했어요 이게 미스가 거의 없어요 저게 미스인 거예요 한 1, 2m 짧은 게 아니 너무 잘하네 아니 오빠가 이거 알려줘서 되게 잘 써놨 누가 알려줬다고요? 왜 안 풀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들을게요 일단은 잘 아이고 너무 센데요? 50m죠? 자 그쵸? 대독하자 모잔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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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잔비크 다시 17m가 남았다 미안합니다 30m는 뭐 어떻게 칠 줄 모르겠네 어프로치 하시죠 어 되나? 돼요 A프로치 신성한 그린에서 어프로치 A프로 A프로는 됩니다 나갑니다 나가요 나가나요? 나가나요? 왜? 왜? 죄송합니다 뭐야? 원하고자 하는 게 뭐야?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잔비크 이런 방법으로 안 가야겠냐고 모잔비크 모잔비크의 저주 포기도 있는데 남아프리카 나이스 나이스 도미홀 17번? 네 여기서 우리가 지면 끝나는 거고요 이기면 한번 더 네 그렇습니다 도어를 앞선 상태에서 저희가 도미홀인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 멘트를 좀 하고 선물도 좀 드리고 마무리 게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와이넛 분께 드리겠습니다 부인한테 폼 좀 배우셔야겠네요. 너무 차이 나네요. 아 와인 언니. 뭐야 근데 와인아. 아까까지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잖아. 본인만의 스윙이 있다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 이래도 갑자기 어떤 분들이 들어오신 거지? 자 이분에게는 골프공 세트를 드리는데요. 오늘의 상품은 골프존 플러스샵을 통해 지급이 되니까요. 골프존 앱을 다운받아주세요. 꼭 로그인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우리 또 김재 선배님의 마지막 샷. 어 이거는 140m인데 뭘로 치실래요? 우도 쳐도 되고? 아유 뒷땅! 아유 우선 안 돼! 아 안 돼! 그래!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대님. 너무 아니 처음으로 비스잔 나왔네 오늘. 그쵸. 첫 뒷땅이 나왔습니다. 갈스윙으로 핀 앱 컨시드 버디 한번 컨택피로 한번 컨택해주세요. 핀까지 해버린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자 같이 빠지 마요. 아 이거 오비다. 이건 오비야. 오비야. 살았어 살았어. 형님 살았어요. 저게 어떻게더라. 저게 어떻게더라.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이거 버브 아니야? 갈스윙은 죽지 않습니다. 갱존이다. 나이스. 나이스. 끝. 좋다 좋다 좋다. 끝. 아우 이거 서턴을 마무리하는 게. 네. 어 그럼 이것도 아직 모르네. 큰일 났네. 여러분들 위해서 실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어 나무 맞고 오비 가나요? 아니 한 번 해보지 못해. 한 번 쳐보겠습니다. 저 로프 맞을 수도 있고. 궁금하다 우리도. 어 들어 통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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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됐어. 많이 썼어. 야 한 올 더 가겠는데. 어 이러면 저희가 훨씬 유리합니다. 누가 여기 해. 넣으시면 돼요. 안 맞네요 여러분 네. 주인공은 오늘 밤 주인공은 성수야 성수야. 자 비기기만 해도 이기기 때문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잘했어요. 네 발. 네 발. 짧아. 짧은 느낌이지? 활력. 아 짧았어요. 너무 치다 말았다. 치다 말았다. 치다 말았다 치다 놨어 치다 놨어 치다 놨어 치다 놨어. 다음 올 한 번 더 막 골. 연장 가네요 네. 마지막 골에서 끝내면 되죠? 네 맞습니다. 나이스 파. 자 다음 홀로도 보랍니다. 마지막 골. 자 한 올 앞선 채로 18번 홀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모두의 예상을 꺾고. 그렇죠. 김지혜 변기수조가 지금 사실 한 올을 앞서고 있거든요. 네. 비기기만 해도 이깁니다. 맞습니다. 뒷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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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담. 드디어 나가네요. 갈 곳이 없는 모잔비꾸로 떠나는 갈 스윙의 고. 오오오오오오와와와와.. 카메라 감독님 볼 맞았어. 슬랩 뻔했어.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요. 오오.. 진짜 힘이 딸려요. 아니 한 번도 실수 안 하다. 그러니까요. 업 스윙은. 다운 한 번 멋지게. 이거 혹시 나중에 팬들패스 또 내실 거 아닌가요? 됐을 때 뒷부분은 빼고 아 뭔 소리야 제가 잘 맞았던 그... 이 방송을 잘 포장해가지고 모잠비쿠에도 방송이 돼서 이렇게 모잠비쿠 방송 오! 굿샷! 진짜 컨택트 진짜 이거 잘 쳤다 이거 잘 쳤다 진짜 오르막인데 굿샷 오 나이스 이렇게만 쳐도 참 좋아 필드에서 이렇게 치면 160이야 진짜로 근데 나 펄스피드 그래도 한 50 나오는데 아니 여기가 골프전 되게 정확하네? 우리 아파트 프로그램이랑 좀 다른 거 같아요? 아파트는 약간 잘 사는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해줘야 되거든 그러네 그래야 관리비 안 밀리거든 되게 정확하네 그래야 관리비 안 밀려 왜냐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라 관리비 밀리거든 그러면 기분 나쁨 그 사람들이 아 굿샷! 또 나가나요? 아 이거 셀 쳤어요 야 너 진짜 잘 쳤다 이거 야 인규야 진짜 힘 있게 해줬다 대박 우와 야 페드스피드 48이야 그거 좋은 건가요? 정말 좋은 거죠 페드스피드 48은 웬만하면 안 나와요? 그거도 왜? 하하하하하 아 정말? 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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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버 아직 몰라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넣으면 복이잖아요 아이고 기회를 드려야죠 일단은 그렇지 나 어프로치 잘해 지금 잘 쳤어요 오르막이 어서 그렇지? 이럴 때 샤디글로 형님 하가되면 형님이 주인공입니다 뭐라고? 샤디글로 가끔씩 나와요 야 근데 진짜 호리런도 한번 나왔어요 김지혜님 스윙 이쁘다고 오늘 저희가 2천 한 7백 명까지 우리 거의 3천 명의 목표였는데 네 2천 7백 명이 왔다가 또 나오셨고 꾸준히 2천 명 정도씩 계속 방송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이거 붙이는 몰라 야 이거 뭐야 사진을 뭐? 붙이면 안 몰라 아직 몰라 지금 안 몰라 아직 몰라 야 이거 붙이는 몰라 야 이거 뭐야 사진을 뭐? 붙이면 안 몰라 아직 몰라 아 나쁘지 나이스 빈 우린 고기 그러면 이거 파해야 돼 붙여버려 이거 붙이면 지는 거고 야 이거 잘못하면 진짜 저번 첩 또 연장 가는 거 아니야? 변기수가 여러분 내일 프로 시험을 못 납니다 야 이게 다 오래 살다 볼 일입니다 변기수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 PC방에서 오락하던 애예요 형 사이트잖아 옆에서 그러니까 내 옆에서 어? 김지혜 야 끝났다 나이스 파 끝났다 끝났다 어? 나이스 야 끝났다 나이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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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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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지금 막 승부를 했잖아 얘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고 왜 그런지 알아요? 네 끝나서 연장 갈까봐 스켓들이 더 좋아했대요 저쪽 카메라 감독님께서 이제 있어 연예인 대상 받으신 형님이 좋은 기운 한 번 주세요 내일 잘 치고 오라고 멀리고 내일 쓸 수 있나요? 네 그럼 기사가 할 거예요 이거 내가 골프전에서 받은 건데 내가 세미테스트에 뛰겠습니다 자 똑바로 쓰세요 의원 두 분이 성명 변기수 당신은 내일 아침 7시 50분 솔라고 CC에서 벌어지는 프로 견해 출전함을 축하드리고 내일 4원도로 우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와? 이야 말도 안 돼 대한골프협회 회장 누구누구누구 대독 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변기수 내일 프로가 되어라 오 변기수 변기수 아 변기수씨 어딜 갔다 왔나요 궁금해 죽겠네 얘기해주세요 자 아이고 내일이 시험인데 사실은 편안한 마음으로 경험하러 올라오는데 내일 망쳤구나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 속에 출전 내일 기권할 수도 있거든요 두 분 나오셨는데 골프를 사랑하는 두 분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우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웠고 네 사실은 뭐 저기 이렇게 나오진 많은 분들이 초대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잘 안 나가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스타기 때문에 아 갑자기요 폼이 폼이 이상해서 잘 안 나가거든요 근데 그냥 기수랑 인규가 너무 좋아하는 동생들이라 도와주려고 나왔는데 오늘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처음 공개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렸지만 그래도 칭찬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제 폼을 제 스윙을 보고 싶으면 홍인규TV로 오시면 됩니다 아 네 퍼터를 퍼터를 받기로 했거든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라이버들과 즐거운 골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병진수 홍인규 김지혜 박준영 더 라이브 11시 반 빙 많이 많이 들어가세요 11시 50분 11시 50분 11시 50분 쇼핑 내일 7시 50분 변기수는 과연 붙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변기수가 붙을지 떨어질지 이제 컷!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존 한국의 도시 한국의 도시 통제 수많은 투기를 감사합니다.